자 오늘은 십상과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의 증인되는 삶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남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삶에서 매일 매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냐면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겠대요 물어봐도 아직 주님이 안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자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직 안 가르쳐 줘도 모든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아직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안 받았어도 상관없어요 그 오중직분 중에 어떤 걸 안 받아서 상관없어요 1차적인 부르심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아멘! 지상 대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복음 전파가 마땅한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죠? 만민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 난 저 사람 싫어서 복음 전하기 싫어요 그러면 맞아요 들려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파하든 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든 직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든 학교에서 복음을 전파하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저 따라하세요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마가복음 16장에 지금 읽었죠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을 하셨어요 대명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내가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저는 많이 커서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할게요 학생 때는 안 하고요 그러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8살이든 10살이든 15살이든 20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지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냐면 침내인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침내인 요한 그 요한이 잡히고 나서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파한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고 나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요한이 잡히기 전에 사여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안 진 거였을까? 여러분 각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셔야 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 사자가 누군데요? 침내인 요한 요한이 그가 네 길을 여기서 네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무슨 길을 준비하라고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해계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내를 받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합니다 그가 전파해를 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내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침내를 베푸니는 침내인 요한이지만 성령으로 침내를 베푸니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침내인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하고 되고 나면 침내인 요한은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쫙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쫙 나타나십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일을 쫙 끝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면 또 누가 그 다음에 내려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을 쫙 시작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내인 요한의 사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예수님이 막 사역을 많은 사역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내인 요한의 사역이 끝났어 요한이 잡힌 후 감옥에 잡히죠 감옥에 잡힙니다 여러분 제가요 생각할 때 그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주님 일 열심히 했는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 첫 번째로 꼽으라면 저는 침내인 요한을 꼽습니다 물론 바울도 목베임 당해서 죽었고 하지만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침내인 요한은 바울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기 집에서 밥 잘 먹고 잘 배우고 그렇고 살다가 그리스도인들 핍박 많이 하고 있다가 나중에 회심에서 돌이켜서 물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렇게 사역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릴 때부터 저기 저 예주인처럼 작을 때부터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꿀 먹고 벌꿀 먹고 낙타 털어소을 입고 혼자 살았어요 혼자 광야니까 정갈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동굴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그죠? 근데 그러고 거의 30세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킨 거예요 성별되면서 그리고 아주 짧게 사역을 했어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짧게 사역을 했는데 영향력은 컸습니다 왜냐면 요단강 그 유대지방이나 그쪽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이 나와서 침내인 요한에게 다 침내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짜 그 여자의 여자가 침내인 요한에 목을 주워서 하니까 금방 목 잘려서 주잖아요 제가 막 이거 원통해가지고 주님 앞에 너무 원통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도 여자에게 태어난 중에 가장 높다고 칭찬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식들이 그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죽을 때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해야지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서 쓰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음도 영광스럽게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것이냐 아니 안 아프고 죽는 거예요 아니 잠자듯이 죽는 거예요 아니 그럼 평안하게 좀 죽어야죠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되게 잘 못돼 있어요 여러분 그 대활란에서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나오지요 게시록에 보면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죽어요 하늘에서 막 그 뭐죠 그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막 모세하고 엘리아처럼 이런 능력을 가진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딱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는 토막살인 사건이 나죠 그거 지금 현대판으로 말하면 여섯 조각이나 여덟 조각으로 토막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요 다리 한짝은 저쪽에 가 있고 모가지는 저쪽에 가 있고 몸통은 저 뒤쪽에 있고 그렇게 토막살인 사건을 딱 내갖고 사람들이 그 토막을 사람 몸통아리 시체를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선물을 보내 잘 죽었다고 땅에 묻지도 못하게 해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증인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3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나버려요 몸이 후다닥 붙었거지라 그렇죠? 자오지가 지가 스스로 와서 붙였던 주님이 갔다가 저게 붙였던 자오지가 바바박 해갖고 딱 붙어진 거야 붙였어요 몸이 붙었어요 졸린 사람은 일어나서 들으세요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몸이 붙었는데 그리고는 다시 휴거가 돼버려요 휴거 휴거 돼서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오느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올라가 버립니다 그 상태로 쭉 올라가 버려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그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냐는 거야 토막살인사건한 죽음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생각할 때 보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참 처참하게도 죽었다 주님은 열심히 써먹다가 자신의 종들을 저렇게도 잔인하게도 죽이실 수가 있을까 죽임을 허락하셨을 수가 있을까 우리 이럴 수 있어요 그저 몸뚱아리만 붙어있으면 최고로 좋은 죽음인 줄 알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성교사님들 순교당할 때 총사령도 하고 이슬람 쪽에서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셨죠?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도끼로 쪼개져서 죽었어요 피부 껍데기를 다 뺏김을 당했어요 모가지 잘라지는 교수용이죠 십자가도 거꾸로 미달렸어요 창을 던져가지고 창에 찔려서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이 그냥 몸이 완전 덜렁덜렁해서 죽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얘기할 때 어차피 몸은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속사람이 진짜 우리가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겉사람이 이 몸뚱아리가 이래 죽거나 토막나서 죽거나 뭐 목이 잘라 죽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실제로 왜냐하면 목 잘라주면 그 사람 거기 없잖아요 그 사람 이미 나갔잖아요 그죠? 올라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멘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죽는 거 그것이 최고의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 있어서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 그런데 이 침내인 요한은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왜 그렇게 그 여인의 손에서 죽게 했을까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일 끝났으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아무렇게나 죽으면 되잖아요 주님만 부인하지 않고 사실은 이거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당한 거거든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죽는 죽음은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리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전 인류를 샀기 때문에 전 인류는 누구 소속이에요? 예수님 소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완전히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자 복음을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10년 동안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못 가요 교회에는 갔대요 주일날도 다니고 수요일도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희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을 거면 무대로 교회를 가냐고요 무대로 어차피 지옥인데 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구주로 맞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죠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전적인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말씀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오직 감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배추밭에 가라 그럼 아 싫다니까 나 오늘 무박 가서 무박 뽑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자기를 내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주인 되심에 온전히 온전한 인정 순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는 순복해야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적어놓은 그 말씀에는 온전히 순복하고 인정하냐는 거야 이 말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온전한 순복을 하냐는 거야 이 말씀에 이 말씀이 내 주인이에요 여기 누가 보면 10장 19절이 내 주인이라고요 그 주인이신 이 말씀에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서 나를 해할 수 없다 가냐니까 어떤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인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주인 되심을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말씀은 내려야 돼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그렇게만 하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인정하면서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이 말씀 말씀의 주인 되심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면 내 주인님 요것만 대로만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 요것만이 진리입니다 내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버려야죠 주인이신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호와를 찾으라 마음을 다하여 요호와를 찾으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오직 생각이 한 개밖에 없어요 마음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충만한 상태를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그 그것만 그것만 딱 있는 거고 그것으로만 조금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 마음을 다하여 이래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요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찾아야 합니다 정말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과 깊은 독대를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깊이 독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아가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진짜 은사를 원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더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은사 방면에 솔직하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래요 중간 과정에서는 은사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 은사를 활용해서 사용해야 될 시기에는 은사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저를 보면서 솔직하게 그쪽 방면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디에다 관심이 쏟아지느냐 하면 이거에다 관심이 쏟아지는 이 성경 이 성경 이거에다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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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거쳐와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려고 거쳐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심사가 오직 하나의 말씀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한 말씀을 통째로 그냥 그거 외의 것들은 전혀 다 이렇게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결국은 그렇게 간다면 내가 다 없어지는 결국이 나올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몸 밖으로 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는요 뭐와 같은 거냐면 욕심이 있고요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해요 은사와 능력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거쳐오는 가정이에요 알아야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은사와 능력 다 주님으로 돕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것은 단순함이었어요 진리 앞에서 진짜 깨끗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도 진실함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의 고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깨끗함 그 안에 단순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요 단순함 그런데 이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단순하게 깨끗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만을 향해서 가는 자와 욕심을 가지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가는 자와 나중에는요 어디서 다 탈락이 되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는 욕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은요 더 높은 단계로 못 갑니다 못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그 육신적인 것이 남아있으면 더 이상은 올려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위에는 너무나 높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이동을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해요 빌립 집사도 순간이동을 집사가 순간이동을 해요 집사가 그러면 초대교회 집사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셨을 때 집사직분 다 받으셨죠 웬만하면 금방 집사님 주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순간이동을 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간이동을 했어 순간이동이 영만 빠져나가서 가는 그 순간이동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몸하고 같이 가는 거 영만 나가도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몸하고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하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육신에 욕심이 있다면 가서 조용히 나무집을 털어버려요 도둑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악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고 죄고 악이죠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마귀죠 그죠 그럼 내가 순간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육신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순간이동을 한다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 욕심을 말하는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 갖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금고 다 털죠 남의 집 들어가서 요 근래 화장실 저기 휴게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니까 무슨 몰래카메라를 누가 찍었는데 그것도 다 찍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쪽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붙여놨더라고 몰래카메라를 찍는 게 아니라 이동해서 가서 봐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정말 무담 침입이죠 그죠 얼마든지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육신적인 사람에게 허용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허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을 향하는 그 단순함이나 진실함이나 고룩함이나 깨끗함만 갖고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건 중간 가정에서 관심을 두는 거고요 점점 올라가다 보면 오로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요거밖에 없단게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게 가다 보면 아주 정결해지잖아요 정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자 그러면 끝까지 올 수 있대요 끝까지 저는 이런 침레인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침레인 요한은 사실은 은사나 능력의 이 부분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맞죠 그러나 이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회 지방과 에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만 명이 이 침레인 요한한테 와서 침레 받았어요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여러분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해요 왕이 침레인 요한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수했어요 순수했어요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능력도 많이 줬건만 하늘에서 막 불도 내려와 버리건만 침레인 요한은 그런 것이 없었지만 여자 중에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는 방법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나 아니요 상급이 하늘에서 많냐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침레인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자 섬긴 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능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열심히 용원들을 섬겨주는 자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 제일 상이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거나 은사가 나타나면 이름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높임을 받아요 저 초대해서 밥도 많이 사줘 저도 밥 많이 얻어 먹거든요 근데 상급이 많이 없어요 근데 나는 밥도 많이 안 얻어 먹었다 나는 진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나 최고의 상급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내용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셨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이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신 것들을 제가 아는 범위 한해서 Q&A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를 보냈으면 제가 선별해서 한두 개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나 말씀 따로 행동 따로인 그들 대부분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한때 예수에게 마음을 열고자 하였으나 삶에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예수와 나는 인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신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지요 그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분한테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실망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서 섬기라고 했고 도와주라고 했고 나눠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안 나가도 좋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참 미안해요 근데 왜냐하면 죄인으로 살다가 변화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되는데 제가 못 버려서 그래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제가 저 기사한테 그렇게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대로 안 사니까 이렇게 기사님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자존심 못 내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욕심 못 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아니에요 손님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그분이 당황해 보여서 그런 말이 나올 거 오히려 반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듣고 기뻐하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을 단번에 죽이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가끔씩 속 어딘가에서 웃기네 라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얄밉고 괴로워하는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면 좋을까요? 웃기네는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겠죠 웃기네 하면 너는 나중에 진짜 웃지 못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은 자기 욕심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 방에 내린다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평소에 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리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한 방에도 내려지지만 지금까지 내리는 걸 안았는데 어떻게 한 방에 내립니까? 그건 욕심이에요 한꺼번에 네 자존심 내려라 그러면 내립니까? 열받고 성질 나는데 그게 더 강한데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이 그러는데 싫어요가 나오잖아요 나는 평소에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그래 너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나눠주기 싫어하는 손손미 너 죽었어 가 하고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어떻게 그 물건을 기어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떠나가 그리고 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주인 그 말씀에 나는 그 주인에게 온전히 순복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교회에서 몸 찬양으로 쓰임받는데요 도움되기 위해 재즈 댄스를 배울까 싶어서요 하지만 세상 음악을 사용할 텐데 배워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몸 찬양 몸 찬양이 뭐예요? 율동이요? 율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동하는 거 재즈 댄스 안 배워도요 우리 주님이 붙으시면 다 압니다 율동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 유튜브에 나와있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곳으로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재즈 댄스 학원까지 가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유행과 음악을 들어요 지금 들으면요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딱 사로잡는데 여러분이 그 그 그 노래를 들을 때 세상 노래를 들을 때요 여러분 슬픈 노래를 한번 들어볼래요? 그러면 우울의 영이 여러분한테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잡아요 음란한 노래를 들으면 음란의 영이 딱 들어와서 잡아요 여러분 다 영이에요 그렇게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막 우울합니까? 아주 기뻐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배우지 마십시오 세상 음악 세상 댄스 제가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저에게 양파림 같은 과자를 주면서 너도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굴까 누굴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집사님께서 말씀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손선미 선교사님이셨어요 너무 놀랬답니다 제가 양파림을 줬다 말씀을 잘 먹으라고 했나 보네요 김진 전도사님이 많이 방황했을 때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김진이가 많이 방황한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했던 것은요 발견했던 것은 어느 날 가방에서 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껌들이 저것이 왜 껌을 자주 씹지? 저한테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그냥 껌 졸려서 껌 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방을 치우려고 들어갔더니 아니 그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요 가족 사진 중에서 다 칼로 쥐 사진만 다 오렸어 그 많은 앨범에 있는 사진 중에서 애기 때 세 살 때 두 살 때 것도 다 오려버린 거야 쥐 사진만 딱 오렸어요 몸 전체를 나머지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옆에 침대에 있으면 옆에가 이렇게 뭐 협탁 같은 거 있잖아요 탁자 같은 거 거기다 이렇게 아침에 학교 가서 그런지 어쩐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거 완전히 미쳤네 내가 그래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왜 지 사진을 오렸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지가 자살할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옛날에요 저희 오빠도 자기 그 앨범 있잖아요 고등학생이면 옛날에 졸업하면 그 앨범 주잖아요 반별로 쫙 사진 나온 거 그럼 자기 얼굴 증명사진만 딱 오리는 거 있잖아요 안 예쁘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정도로 그냥 약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그런 앨범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한 앨범은 가족들 사진이 쫙 있고 막 그 굉장히 우리 어릴 때부터 사진첩 있잖아요 사진첩 거기에서 좌우지간 지가 나온 사진은 전부 뺀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가위로 못 자르니까 칼로 다 오렸어 그것도 오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죠? 참 할 일도 진짜 없잖아요 제가 생각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순간적으로 이거 자기가 죽으려고 죽으려고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늘상 제가 말씀을 전해줬고 같이 애베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저것이 또 집에 오면 엄청 잘하는 것처럼 가짜로 위장을 했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그게 진짠 줄 알았지 내가 제가 타락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당장 난리 나죠 몰랐으니까 저것이 살아남아 있었죠 안 그랬으면 뒤지게 맞았죠 진짜로 아니 제가 왜 제 성격 같아서는 가만두질 않죠 말씀을 늘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말씀 앞에 늘 기도했고 제가 그렇게 살고 아이들에게도 아이들과 애베도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수련회를 보내줬던 것도 진이가 저희 중국교회에서 드럼을 쳤어요 중국교회에서 드럼을 쳤는데 계속 중국교회만 있잖아요 자기 친구는 한인교회 나가는데 제가 한인교회도 못 가겠어요 야 너 여기서 성겨라 야 내가 성교사하면 너도 성교사야 성교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제가 완전히 강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늘 그랬다니까요 우리 두 애들한테 엄마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너희는 더 오지로 들어가서 죽어라 그리고 다 하늘에서 만나는 거야 이게 다 성교야 너희도 다 성교사야 그리고 살아 이렇게 제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물론 까깝했겠죠 진애들도 그렇지만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짓단에는 갈등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이제 착한 애라고만 생각을 했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도 간증 듣다 안 내용들 많습니다 간증 듣다가 안 내용들 저것이 숨겨도 저렇게 많이 숨겼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진이 간증 듣고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래 봐 뭐라고 썼더라 댓글에 그렇지 성교사님들이 제대로 애들을 키우지를 못해서 전체가 애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정예배 드렸었고요 늘 같이 성경 읽어줬고 기도했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제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애들한테는 제가 호락호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충격 먹은 것은 그 사진 오린 모습을 보면서 이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제가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친구인 애들하고 중국에 보면 꽈니치하우나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데 놀러 갔었다 그래도 술집 갔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저한테는 기도할 때 불측정 다수 불신자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너무 막연한가요? 대상자 이름을 콕 집어서 기도해야 하는가요? 주님의 뜻을 이 나라에서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불특정 다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강주의 시민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강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축제를 다 반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니 강주에서 무슨 5.18 5.18 했던 민주화 항쟁 했던 거기에서 그 퀴어 축제를 열려고 동성애 축제를 열려고 한다네요 강주 시민들이요 강주에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요 강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입이 대서 막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수원에도 퀴어 축제를 벌이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수원시에 있는 사람들 다 깨어 일어나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도시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그건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미리 가서 신청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수도 치료받은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되게 많아요 이거 뭐 다 어떻게 설명을 해 홈페이지를 좀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한가족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간증문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세요 너무 많은데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이자받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오래 믿는 분이 아 오래 믿는 분이 오래 믿는 분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어떤 거 오래 믿는 분이 오랫동안 믿었다는 건가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어떤 건지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어떤 건지 또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건데요 믿는 분이 돈 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아 개돈 돈 갖고 걔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런 걸까요? 그 말인가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이자 받는 거 하지 말라 고리대금업은 하나님이 진짜 미워요 여러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해서 쌓여요 그래서 제발 그거 하지 마요 빌려주는 것은 해도 돼요 주님이 빌려주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오장에 너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그죠? 네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는 주세요 그러나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 놀이하고 싶어서 이자 받고 싶어서 했다 저는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건 모릅니다 그거는 말해줄 수도 없어요 이건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빌려줬다가 돈을 떼먹은 사건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다 꼭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급박하다고 해요 뭐에 급박해요? 자기네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라 절대 이런 것에다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증서라고 나와 있나요? 보증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고 싶으면 그냥 아예 줘요 돈이 있으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줄 때는 그냥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이 돌려주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돌려줘도 내가 그냥 기쁘게 줘버렸다면 더 이상 그걸로 실족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돈 꼭 받아야지 꼭 받아야지 이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을 못 줄 때는 진짜 실족하게 됩니다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시지 않는 질병도 있나요? 지금 바울의 육체의 가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너무 그 개시가 높아서 너무 개시가 높아가지고 육체의 가시기를 줬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세 번을 구했어요 바울이 낫게 해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해 그냥 그거 가지고 있어 네가 약할 때 내가 더욱 강하게 나갈 거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 있죠? 나의 보배가 대신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과 설교 듣기하고 찬양도 듣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새벽이 너무나 힘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꾸준히 해야 하는데 새벽이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오늘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내일 다시 하세요 또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습관되면 쭉 하기가 편안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모를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면 주님은 왜 신천지한테 너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다 안 해줄까요? 다 마르면 편할 텐데 다 이렇게 동일한 질문이에요 대활란이 재림 후에 온다는 목사님들 또 대활란이 대활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렇게 재림이 온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말해주면 모두로 성경을 공부한대요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읽으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첫날과 첫날 빛과 어둠을 만드셔서 낮과 저녁이 생겼는데 셋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시는데요 해와 달이 없이 빛과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째 날 빛은 요즘 해가 떠서 빛이 있는 것과 달랐던 걸까요? 그냥 빛 자체죠 주님 오셔도 그냥 깜깜한데도 주님이 딱 오시면 빛 자체로 딱 오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천국에서 요한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 요한이 큰 자가 아니라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요한은요 진짜 큰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요한보다도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해도 요한보다 크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누구죠? 요한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크다고 말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입니다 주님이 지금 구약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다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조회라는 생명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때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지만 구약 백성에게는 그게 없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그들 속에 못 있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 외에는 왕이고 선지자고 그저 제사장 외에는 성령님이 있질 않았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방언 중에 대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끔 제 생각인지 정말 대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대언이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대언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졸졸졸졸 나오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금방 구분이 되는데요 기독교에는 요가를 배우면 안 되나? 이거 저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가 왜 이것들을 계속 넘어가냐면요 질문들을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질문하시기 먼저 전에 그 Q&A 지금까지 인터넷 한가족교회라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1년 정도를 해왔던 Q&A 있잖아요 그 Q&A 요약이 있어요 요약 해놓고 질문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딱 들어가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다 그러면 거기다 만약에 기독교인 요가 이렇게 딱 치면 거기에 관계되는 걸 제가 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질문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요가 배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 한 번 갔어요 제가 베이징에 한 번 갔었는데 그 자매가 요가를 했던 자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소리를 내요 여러분 근데 요가에가 그런 게 있대요 개구리 그 자세가 있고 뱀의 자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명상이 그걸 하면서 뱀이나 개구리처럼 몸을 틀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고한 생각은 뭐예요? 믿음이죠? 들어옵니다 그냥 그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개구리처럼 생긴 거라고 나와요 개구리의 영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요가는요 인도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것을 무용에다 접목시킨 건데 그냥 그대로 마귀를 불러들인 거예요 꼭 요가를 해야 됩니까? 율동을 할 때? 요가가 아닌 거 하면 되잖아요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휴거 때 울리는 나팔소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나팔소리가 나팔 재앙의 일곱 번째 나팔소리인가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맞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때라고 했으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고 살아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죠 부모님이나 형제가 회개할 수 없을 때 대신 제사함을 받는 기도하면 대신 기도하면 그들이 제사함 받을 수 있나요? 그들이 성령 세례받도록 기도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대신 오면 무도로 복음 전환대요 내가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대신 회개해버리고 대신 다 해버리죠 그럼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 해버리면 내가 대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진짜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맞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내가 우리 집 식구를 위해서 대신 회개기도 하면 그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아니 그러려면 무도로 무도로 그 힘들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화로 가냐고 복음 전화하고 그 욕을 얻어먹고 빕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대신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어디서 그 이론은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도 수준 다르게 고통이 있다고 아는데요 나중에 모두 불못에 들어간다면 작은 죄나 큰 죄가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닌가요? 주님은 정직하세요 불못일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더 깊은 죄악이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하고 죄를 좀 덜 지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알고 있다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가 않겠죠? 소리 내지 않고 방언기도 하는 건 괜찮나요? 방언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입으로 하는데 소리 내지 않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할 때 소리 내고 하는 것도 다 소리 내고 하잖아요 소리 안 내고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방언할 때 다 소리 내고 하죠? 조용히 조용히 하잖아요 집에서 집에서 뭐 설거지 할 때도 방언 얼마든지 하죠 누가 꼭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작은 소리 어디 선포가 뭐예요? 읍조리는 거잖아요 작은 소리로 읍조리는 거 가위 눌림을 예수 이름 대적기도로 물리칩니다만 아주 나가지 않고 있음을 느낍니다 수면 장애가 가위 눌림과 함께 가위 눌림과 함께 많이 시달린 지 오랜 세월입니다 정말 가위 눌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말씀 알려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누가 보금 10장 19절을 붙으세요 누가 보금 10장 19절을 붙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진짜 그 말씀이 내 주인이라면 이 말씀의 주인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만 딱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어떻게 눌러요? 이 글을 쓰신 분 나그네라고 해서 쓰셨죠? 이 글 쓰신 분은 제 거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2과하고 15과하고 16과를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면 이 가위 눌림에서 다 빠져나와요 감히 누가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믿고 있으면 못 건든다고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위 눌릴 때 딱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성경은 진리고 진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나를 해야 할 수 없다고 딱 말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느낌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짜라고 말하십시오 너는 이미 떠났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진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군요 기도의 능력이 좋은 분들이 기도해 주면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만큼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얼만큼 만나 주시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누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네가 나를 만나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그 간절히가 새벽에라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애써서 찾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반지 금반지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집을 다 뒤져갖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얼마나 샅샅이 찾듯이 내 마음 안에서 온전히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되면서 찾는 거예요 그걸 주님을 찾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으십시오 명령형 기도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주님을 찾을 때는 여러분 명령형 기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필요해요 신천지 사람들이 18만이라고 들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이 숫자에 안 들면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요 이만희가 보이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하면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천국 가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이만인의 쪽으로 데리고 가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진짜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잠깐 한 것 같은데 거기 여기 하나만 설명할게요 이거 이거 베드로전 3장 19절을 풀어주세요 이거 여러 번 설명했거든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굽니까?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은요 20절에 설명돼 있어요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 20절 그 밑에만 읽어보면 나오겠네 한 절만 밑으로 내려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도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않기로 원하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오직 주님의 것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따라 가야 합니다 굳이 그렇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새벽에 이에 써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 자매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밤새 내내 이 형제 자매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일어나면서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또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형제 자매들의 피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피로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은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드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으로 얹은 형제 자매들 치우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종량은 몸에서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염증 다 사라질지어다 암의 영들 다 없어질지어다 죽음의 영들 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움의 영들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부인은 건강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간, 위, 폐, 심장, 신장, 최장, 대장, 소장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직장도 강건할지어다 갑상선 건강할지어다 성대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질지어다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디스크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어다 고관절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골반뼈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허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척추가 고다지게 하시고 목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 디스크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어깨뼈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팔을 번쩍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인대 근육 조직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끊어졌던 인대 예수 이름으로 다 붙어질지어다 신경뼈 예수 이름으로 다 붙어질지어다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은 풍성하게 자라져 나올지어다 모공도 튼튼해질지어다 머리카락도 튼튼해질지어다 빠진 머리카락보다 새로 자라나온 머리카락이 더 많아질지어다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립니다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다 정리되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관절념은 다 없어질지어다 관절은 튼튼해질지어다 연골도 튼튼해질지어다 무좀 다 없어질지어다 변비 없어질지어다 장은 튼튼해질지어다 배 아픈 증상 없어질지어다 대장도 튼튼해질지어다 용정은 다 없어질지어다 림프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무록도 다 없어질지어다 자궁은 튼튼해질지어다 유방도 튼튼해질지어다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도가 확대되게 하시고 이산화탄소가 정확하게 빠져나오게 하시며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에 주옵소서 혈소판 수치 정상으로 올지어다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올지어다 고혈압도 없어질지어다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시력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청력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명 없어질지어다 고는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비염 충동증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해 주십시오 입안에 있는 모든 염증 다 사라질지어다 이빨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없는 이빨 새로 날지어다 잇몸과 이빨 안에 있는 치주염 다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비 증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중풍은 없어질지어다 마비 증상 없어질지어다 혈액순환은 잘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초신경까지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는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뇌경세가 없어질지어다 막혀있던 데는 뚫려질지어다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손해증 뇌가 작은 거 예수 이름으로 정상 크기가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뇌세포도 정상적으로 작동될지어다 정상으로 많아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신해야 될 사람들에게 악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력, 집중력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기력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 투시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혀 졸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트랜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해서 시험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지능력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부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해질지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요다 면역성이 생기게 하시고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정확한 수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백혈병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에 통증은 사라질지요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우울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분열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공황장애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부정맥은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지요다 하지정맥류 없어질지요다 주님 중독 다 없애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기도 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Q&A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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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